여러분들 제가 갤럭시 좋아하잖아요 갤럭시 사러 왔어요 안녕 갤럭시 친구들은 제가 다 기르려고 입양을 하러 왔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? 안녕 하이드 갤럭시 와 진짜 많다 목과 짐이고 우와 여러분들 파이드 갤럭시가 목이 이렇게 까져 있어서 몸을 관통을 해요 하얀 발색이 오 신기하다 이런 애들 크면 되게 이쁘게 하는데요 이쁘죠 자 이 친구들은 저와 함께 할 친구들인데 이거는 분양할 친구들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쁜 크레 친구들이랑 갤럭시 레오파드 친구들 그리고 페테일 개꼬 친구들도 이렇게 입양을 했어요 안녕 너무 이뻐 여기가 지금 가정집인데 자연광이 잘 들어와서 사진도 되게 이쁘게 찍히네요 얘 최고 이쁘죠 얘가 화이트 아웃 오레오라는 친구에요 반가워요 아직 애기인데 제가 오늘 가서 완전 특식도 먹이고 엄청 애지중지 키울 애기들입니다 여기 안에도 똑같은 페테일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와 이 친구는 화이트 아웃 오레오 스컷인데 안녕 얘 눈 엄청 초고총해요 지금 여기 코에 이렇게 점이 나 있는 거는 영양제 칼슘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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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친구 이쁘다 와 이런 친구들이 진짜 진정한 슈아템 바일리 친구들입니다 콜도 이쁘고 이런 친구들 있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블레이징 블레이징 블리자드랑 알비노 루시스틱 이라는 친구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안녕 자 이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닭같이 생겼지만 나중 되면은 등에 약간 노란 발색도 올라오고 굉장히 이쁜 친구죠 블레이징 이 친구는 알비노 루시스틱 와 그 다음에 스노알비노랑 스노알비노 루시스틱 왔는데 와 발색 짱이다 우선은 눈이 굉장히 이뻐가지고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꼭 키워야 됩니다 진짜 와 대박 여기 알비노 친구들도 왔어요 알비노가 최근에 안 들어와가지고 진짜 문의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알비노 친구들은 지금 4마리 정도 새롭게 왔고 이 친구들은 지금 유럽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안녕 그 다음 맥스노우 맥스노우 아까 얼굴 못 보여드렸는데 얼굴 보여 자 맥스노우 이야 진짜 맥스노우도 지금 오자마자 예약이 돼가지고 지금 두 마리 남았네요 안녕 거의 볼드 스트라이프처럼 생겼네 지금 등이 아예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게 볼드 계열이 볼드 스트라이프 계열이 이렇게 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맥스노우인데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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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주셨던 친구가 뭐냐면은 바로 하이엘로우에요 하이엘로우는 분양 가격도 저렴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찾아주는 건데 어디갔지 이 친구도 진짜 오늘 오자마자 예약이 많이 됐어요 분양이 많이 됐죠 예약보다 얘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탈기 허옇게 된게 탈기 예요 탈피 기간 그리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하이엘로우인데 전형적인 하이엘로우인데 여기 있는 친구가 전형적인 하이엘로우인데 눈이 이렇게 좀 약간 매섭게 생겼고 뭔가 매력적으로 생긴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와 이 친구가 바로 슈퍼 하이퍼 텐저린입니다 우리 규리 야 규리보다 퀄리티가 엄청 높네 자 이 친구들도 약 20마리 가량 새롭게 왔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쁜 색깔이 왔어요 그래서 와 이번 주 주말에 오시면은 제가 아주 착한 분양가에 착한 분양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시스틱 아이들입니다 하이엘로우 다음으로 저렴하고 굉장히 컷을 때 굉장히 발색이 이쁜 애들이에요 지금은 약간 점처럼 아이고 아이고 점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 되면 이 점 패턴들이 다 없어지고요 맨들맨들해지고 단 색깔로 돼요 약간 그냥 약간 샷앤발리 약간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됩니다 안녕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크레스트르 게코입니다 크레스티르 게코 오 요번에 한 30마리 데려온 거 분량이 또 다 되고 요번에 또 30마리 왔어요 아 10마리가 또 왔다가 또 30마리 또 왔는데요 이 친구들이 지금 퀄이 여러분들이 찾는 거 웬만하면 다 있을 거예요 좀 저렴한 뭐 8만원대부터 9만원 높게는 뭐 트라이컬러 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야 풀피너다 와 얘 와 여러분 다크 트라이컬러 풀피너 왔어요 와 이 친구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이 친구 진짜 선착순으로 오시면은 제가 아시죠 어쨌거나 이런 친구들도 왔고요 지금 다른 친구들도 그냥 심심치 않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릴리 화이트도 많이 찾아주시는데 와 타이거 모프 타이거 모프 타이거 모프도 왔고 릴리 화이트도 찾아주시는데 릴리 화이트는 지금 짝짓기에 들어가서 제가 직접 번식한 개체를 분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자 만약에 문의 주시면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들 새끼들이 나올 거예요 오 얘 되게 꼬묵꼬묵해 신기하다 짜잔 지금 사육장 우리 미니 사육장에 한 마리씩 세팅을 했는데 이야 얘는 뭐 슈퍼맨 자세야 날다람쥐 자세야 자 오 이 친구는 오 쿼드인데 오 혓바닥 보세요 날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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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죠 안녕 목말른가 보네 자 여기 있는 친구는 또 불피너 와 오 이 친구는 할리퀸 친구입니다 오 사이즈가 제법 있어가지고 우리 초보자분들도 키우기 딱 적절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 야 이 친구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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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 등의 색깔도 굉장히 발색이 좋고 이쁘네요 자 여기도 오 이 친구는 뭐지 어쨌든 이뻐요 그리고 여기 아래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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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갑다 애들아 오늘 왔 우리 온 친구들 자 오늘 세팅해서 오늘 빵빵하게 채워졌는데 어 마음이 좋네요 안녕 그 다음에 하이엘로우 친구들 와 안녕 안녕 자 와 짜잔 안녕 안녕 진짜 너무 이쁜 애들이여가지고 지금 마음이 든든하네요 제가 비록 통장은 많이 비었지만은 이쁩니다 진짜 이뻐요 하이엘로우 많이 찾아주셨죠 자 여기도 있고 발디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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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 자 자 우선은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제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인데 이쁜 친구들도 많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헐 자 여러분들 이 친구들 알비노 루시스틱입니다 짜잔 자 그러고 이 친구는 블레이징 블리자드라는 친구들이에요 안녕 어 이거 발걸하고 왜그래 저거는 치료 좀 저 발걸하고 왜그래 치료 좀 해야겠네요 그리고 스노우 알비노 친구들 스노우 알비노 친구들 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노우 알비노 루시스틱 친구들입니다 와 자 우리 자 그리고 여기에 알비노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알비노 루시스틱 아 그냥 루시스틱 그리고 여기에 루시스틱 친구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쉿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은 스노우 랩터 스노우 랩터 친구들 그리고 여기는 슈퍼 그리고 여기는 슈퍼탱 친구입니다 자 해가지고 지금 약 80마리 정도 레오파드 개코 레오파드 개코 약 80마리 가량 80에서 90마리 정도 있고 페텔 개코랑 갤럭시랑 약 120마리 그 다음에 크레스트 개코 약 40마리에서 50마리 가량 새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크 여러분들 오늘 자랑 아닌 자랑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나름 눈 호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러면 곤충아몬이 많이 찾으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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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